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과 노동전 휴일을 포함해 3거리를 쉬고 열렸던 뉴욕증시는 지난 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고용시표 부진을 두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안전한 대형 기술주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 일정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WTI 유가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진 탓에 1.36% 하락한 베럴당 6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34%, 다운은 0.76%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7% 상승하며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핀란들피아 반도체 지수와 중소형 지수 러셀 2천은 각각 0.33%, 0.72%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보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1.6%가량 상승했고, 알파벳과 아마존은 1%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6%, 데슬라는 2.6%에 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 하락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약세를 보였던 경제활동 재계 수혜주들은 이날 소폭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크루즈 업체 카니발이 2.4%,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가 1.0%가량 올랐습니다. 극장업체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노동절 연휴간 극장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8.7% 급등했습니다. 뉴욕 등시에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의 경우 이날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판도더가 5.4%, 딩동닷컴이 4.2%, 넷이즈가 3.0%에 올랐습니다. 업종률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4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포함된 경기 소비재가 0.36%, IT 섹터가 0.03%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오른복이 컸습니다. 반면 산업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섹터는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8월 동안 글로벌 전반에 겔타 변이 마이러스가 확산된 만큼 9월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름 시즌 종료와 함께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증시 대응에 있어서도 수세적인 자세보다 경제활동 재개를 대비한 움직임이 더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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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